이번에는 아동병부의 기능을 조금 살펴보고요 이 아동병부의 사진을 입력해서 학생들의 얼굴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완성한 아동병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병부를 자세히 보면요 이름이라는 칸에 보면 가나가 되어있는 이 칸에 다른 칸에는 없는 열기가 있습니다 이 노션의 특징인데요 이 표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이고 데이터베이스의 이 이름 각각의 이름들은 이것을 열면 이 안에 또 하나의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여기 1번 가가가 학생을 페이지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가가 학생이 이게 제목이 되는 페이지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밑에 보면은 번호가 1번 학부모 전화번호 안 넣어놨어요 비어있음 학생 전화번호 공유곡 쭉 나오고 주소가 나옵니다 여기에 학생의 사진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사진은 이 밑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밑에 공간을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집어넣고요 이 위에 보면 커버 추가가 있습니다 커버 추가를 이용해서 사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 추가를 누르면요 이렇게 이미의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노션에서 이미적으로 랜덤하게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여기에서 커버 변경을 눌러서요 두 번째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이제 아이들 사진이 있으면 그런 사진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지로 고양이 10마리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얼굴이 조금 나올 수 있게 위치 변경을 눌러서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10명의 학생의 커버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고요 이제 다시 학급 페이지로 와서 학생 수를 변경을 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라고 만들고요 왼쪽의 메뉴를 바꾸어서 전환 하이페이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필 사진을 누르고요 여기는 빈페이지로 두겠습니다 슬래시를 누르고 밑에 블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요 한글로 타이핑 한글에나 영어로 타이핑이 됩니다 이번에는요 한글로 타이핑을 해보겠습니다 링크라고 치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생성 이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클릭하면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세요 도 있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아동명부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면요 아동명부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좀 모양이 다르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아동명부는 번호 이렇게 나오고 이름, 전화번호 쭉 순으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아동명부는 이름도 순서도 막 뒤죽박죽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거는요 순서가 안맞죠? 순서를 좀 바꿔 볼게요 이 위쪽에 버튼 버튼 점색기를 누른 다음에요 정렬을 누르시고요 정렬 추가를 누르면 이름의 오름차순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름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했던 대로 정렬이 잘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아니라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싶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 추가를 눌러 보겠습니다 보기 추가를 눌러보고 갤러리 누르고 생성을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름이 또 색깔이 바뀌게 되었고요 아무것도 안보이죠 또 설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먼저 정렬부터 할게요 정렬은 이름을 오름차순으로 하구요 그러면은 가나다라 순서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에 가서요 카드 카드 미래보기를 페이지 컨텐츠가 아니라 페이지 커버로 바꾸게 되면요 지금 뒤쪽에 보면 그림이 보이게 되죠 카드 크기는 작게도 할 수 있고요 중간도 할 수 있고요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으로 중간으로 해놓을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학급으로 넘어와서 아동 명부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표형식으로 돼있던 모습이 프로필 사진을 누르게 되면 아이들의 사진이 보이게 됩니다 이 프로필 사진을 보이게 되는 원리는요 이 프로필 사진이라는 페이지 안에 아동 명부의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왔구요 불러오면서 그 중에서도 사진만 따로 바로 볼 수 있게 정렬을 해놓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옆에 공간이 많이 남는데 아이들 사진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봐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이렇게 넓게 화면 전체를 쓰기 위해서 설정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가장 오른쪽 옆에 점 세기를 누르면요 여러가지 뭐 스타일을 바꾸는 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전체 너비를 켜면요 이런 식으로 화면 전체를 다 쓸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에 10명의 고양이인데 사람이라고 치고요 10명의 사람의 모습이 다 보이게 되겠습니다 아동 명부의 커버를 이용해서 프로필 사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프로필 사진 페이지도 좀 보기 좋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커버 추가 아이콘 추가가 있는데요 아이콘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 이 페이지를 설명하는 페이지를 설명하는 아이콘이 생기게 됩니다 아이콘은 이미 로 처음에 되게 되고요 밑에 기본적으로 주어진 아이콘을 쓰거나 이미지를 직접 업로드를 하거나 링크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모지에서 고양이를 찾아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커버도 추가를 해볼게요 커버 추가를 하면은 이메일 커버가 되는데 커버를 이번에는 따로 인터넷을 찾지 않고요 여기에서 주는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 사진 페이지를 좀 더 예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이콘을 넣었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학급 페이지에 다시 가서 보시면 프로필 사진 앞에 아이콘이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동병부에는 지금 아이콘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없는 그냥 단순한 문서 모형으로 되어 있고요 프로필 사진은 아이콘을 넣었기 때문에 앞에 아이콘이 이렇게 변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